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뭐지 이게? 잠깐만요 라면엔 역시 김치에 싸 먹어야지 밥 먹기 밥 먹기 맛있는데 식빵 고춧가루 준비 스테이 물 깜짝놀리가 바로 물 물 네 구석 진짜 대박이다 미쳤어 미쳤어 미쳤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꼬리거든요? 꼬리까지 피자 그게 있어요 이따다키마스 통째로 들고 한 번 또 먹어봐야죠 장갑도 준비하고 통째로 한 번 간장에 찍어서 예뻐 소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소장했다가 사악 찍어서 소장했다가 사악 찍어서 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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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질기대돼 진짜 맛있어 이렇게 쏙 빼요 그럼 한쪽 뼈 끝에를 이렇게 잡고 한입에 넣어서 빼면 돼요 와우 보이시나요? 이 누룽지? 이거? 이거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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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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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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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딱 맛있을 때! 미집네요 네! 불닭브레이크 완성입니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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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 보이세요?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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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부분은 담백한 소세지 맛이 나고 밑에는 껍질이랑 있는 데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훙제 고기인데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음! 음! 우와! 핑크빛 고기가 아니 육의 속삭입니다 아 쫄깃쫄깃 부들부들 코코기 뒤뼈 이런 데가 좋아 흠 음!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미있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심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